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하이큐칙과 배혜옥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혜옥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더 잘 지내셨죠, 원장님?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2019년도 상반기가 훌쩍 지나가고 7월 시작됐어요. 이번 주가 또 내일이 4th of July. 내일은 당연히 쉬실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마음이 좀 편하신가요? 오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좋은 아침 저희 초대석 출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 데가 있는데, 어떤 아픈 곳의 크기하고 아픈 정도가 비례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픈 곳의 크기와 아픈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부위가 작지만 정말 엄청 아프다. 네, 네, 네. 그 치아가 아픈 것도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위가 작은데도 이 좀 어디 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다 그러면 머리까지 아프고 몸이 막 다 아파서 뭘 못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치아 치통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가시 같은 데 찔리면 예를 들어서 특히 발가락 같은데 이렇게 가시에 찔리면 걷지 못할 정도로. 맞아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아픈 곳의 어떤 크기하고 그리고 아픈 정도가 비례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제가 이제 구강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입이 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헌 거는 아주 조그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아파요. 식사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심지어는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입이 헐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 허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스토머 차이러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보통 구내염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내염이면 제가 볼 때는 함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구강 안에 염증이 생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구내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아니면 공팡이들 이런 것들로 감염이 돼서 입 안에 점막이 있는데요. 혀가 될 수도 있고 잇몸이 될 수도 있고 입술 심지어 볼 안쪽에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일반적으로 구내염이라고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입 헐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내염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감염으로 인해서 혀도 그럴 수도 있고 잇몸 그리고 또 입술까지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전체 통틀어서 이제 구내염이라고 한국말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내염에도 또 다른 그 안에서도 좀 다른 종류가 있나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구내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이 앓으시는군요. 되게 흔한 거고 어떤 분들은 자주 생기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캔컬소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프터스 얼서라고 그러는데 얼서라고 그래요. 헐었다는 것을 보통 영어로 얼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캔컬소우는 하얗거나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안에는 하얗거나 노란데 밖에 이렇게 약간 빨가스름하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입 안에 이것저것의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위치가 뺨 안쪽 그리고 혀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혀에 생기면 참 많이 불편하죠. 저도 그렇게 생겨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입술인데 입술 바깥쪽이 아니라 입술 안쪽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제끼셨을 때 안에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보통 현대의 통증을 이렇게 동반합니다. 아프고 그렇게 되고 보통 5일이나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러다가 없어지는데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 자리에 다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좀 심한 경우에는 붓기도 해요. 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몸 상태로 봐서는 몸에 열이 난 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어떤 다른 종류의 소우는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캔컬소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 이 캔컬소우가 굉장히 흔하군요. 네. 가장 우리가 헐었다고 말하면 보통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콜드소우라고 있는데 피버 블리스터 이렇게 말을 해요. 피버 블리스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투명액이 차 있는 그런 주머니처럼 이렇게 부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구강 안에 보다는 입술이나 아니면 입술 주변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귀는 아닌데 이렇게 왜 투명하게 이렇게 주머니처럼 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버 블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나 입천장에는 잘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입술이나 그 아 그 잇몸이나 입천장이 생기지 않고 입술이나 잇몸 주변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아 뿌리 염증에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볼록 올라온 잇몸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보통 잇몸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입술이나 입술 주변에 이렇게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나오기 전에 간지러워요. 간지럽고 이렇게 타는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통증이 있고요. 또 보통 한 여기도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때로는 이렇게 감기 증상이나 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헐었다 그러면 헐은 데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버 블리스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콜소어 같은, 피버 블리스터나 콜소어는 똑같은 말인데 감기 증상이나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고요. 제가 원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마우스 이르체이션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입술을 씹는다든지 뺨을 씹는다든지 한 번씩 그러죠. 이렇게 뺨을 확 씹으면 여기 멍이 확 들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그게 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 교정기구 끼는 경우에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삐져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잇몸에 닿이거나 아니면 뺨에 닿았을 때 상처가 생기면서 이제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이렇게 깨지셔서 깨지셔서 계속 치료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그 혀 옆부분 있죠. 혀 옆부분에 계속 스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혀가 이렇게 헐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뜨거운 음식 드시다가 이렇게 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가 면역병도 있어요. 얼어임은 디지즈 같은 있는 부분도 있고 약의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방사선 치료의 휴우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마우스 이리테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마우스 이리테이션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인이 정말 굉장히 다양하네요. 여러 가지 원인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리고 자가 면역병이 있으신 분도 않고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뜨거운 국을 드셨다가 이렇게 갑자기 얻은 부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거기가 헐은 그런 상태도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뺨이나 입술을 씹거나 교정하는 그런 학생들이 교정기구 날카로운 부분 혹은 부러진 치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우스 이리테이션이 생긴다고 하셨고 또 구내염의 다른 종류는 캥컬솔 그리고 그 피버블리스터. 그 물집 잡힌 거요. 채팅창에서 물집 잡힌 거요 하셨는데 맞아요. 물집 잡힌 거. 입술이나 입술 주변에 이렇게 잘 생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구내염 종류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노래 듣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후에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뭐 마우스 이리테이션은 원인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긴 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해 주신 캥컬솔 그리고 피버블리스터는 왜 그렇다면 생기는지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장님 신청곡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그냥 연주곡입니다. 연주곡. 연주곡 좋죠. 많이 아시는 곡이고요. 이름은 Kiss the Rain인데 비가 갈라스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 오는 게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여름에 비 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는 지금 안 오지만 곡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듣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르마의 Kiss the Rain. 여름비가 좋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비 오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르마의 Kiss the Rain 듣고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하이큐칭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구내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알아야지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에서 두 종류 그 캥컬 소울 그리고 콜드 소울의 원인은 뭔가요 원장님? 캥컬 소울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 모른다. Unkn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공을 하는 그렇게 하도록 제공하는 것들은 있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안의 트라우마 아니면 스트레스 어떤 분들은 캥컬 소울을 그냥 헐은 걸 달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영양분 부족한데 특히 바이러민 B12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데도 있고요. 철분이 부족하다 수면 부족 그런 것들이 있고 특정 박테리아나 이런 것을 일으키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일정 음식이 또 그런 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떤 음식이죠? 뭐 감자, 과일, 커피, 초콜릿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서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그렇게 또 캥컬 소우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비타민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됐을 때 그런데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20%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캥컬 소우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데 여성분이 더 잦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군요. 이렇게 캥컬 소우의 원인은 정확한 원인이 이게 딱 원인이다 하는 건 없지만 좀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콜드 소울. 콜드 소울 아니면 피버 블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원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집 잡히는 거. 이거는 그 허브 피스 심플렉스 바이어스 타입 1이거든요. 바이어스 인팩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몸에 항상 감염이 되어 있어요.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감염되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뭐 열 아니면 뭐 호르몬 변화가 있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햇볕을 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블리스터가 있기도 한데 또 몸의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콜드 소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번 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몸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피곤할 때 이렇게 올라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있으신 것 같아요. 피곤하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캔커 소울가 아니고 콜 소울 같은 경우 피곤, 블리스터 같은 경우 주변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도 그러셨어요. 흔히 신경을 써서 또 피곤할 때 그럴 때 생긴다고. 우리가 피곤하거나 신경 쓰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구강 안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면역 체계가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몸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기도 훨씬 더 쉽게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잇몸 질환도 심지어는 이렇게 캔커 소우나 콜 소울 같은 것도 더 쉽게 쉽게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피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병들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캔커 소우 그리고 콜드 소울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구내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치료는 보통은 증상 완화 정도예요. 증상 완화 정도인데 캔커 소우가 이렇게 아니면 소우가 이렇게 어수가 있으실 때 불편하신 게 결국에는 식사를 하실 때 불편하시고 가렵거나 이렇게 때문에 불편하신 건데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2주 정도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증상 완화 치료를 하는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하실 때나 이럴 때 뜨거운 거나 그리고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한국분들 많이 드시는데 자극적인 것들 자극적인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먹을 수도 있어요. 타이레놀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 사랑니가 이렇게 나는 경우에 아니면 사랑니가 낳으려고 잇몸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에 치아하고 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게 위에 치아가 이렇게 사랑이 나오는 쪽에 닿아서 잇몸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씹을 때마다 이렇게 되면 그쪽 부분이 그런 이거는 마우스 이혈테이션에 가까운데 그렇게 돼도 이게 캔컬 소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픈 상황이 되는데 진짜 심하면 진통제를 드실 수도 있고요. 진통제요? 그리고 어떤 분들 뭐 타는 느낌이 이렇게 자꾸 나면 찬물으로 이렇게 헹구시거나 아니면 그 얼음을 머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가 그러면 통증이 조금은 좀 완화가 되는 이게 한 쪽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 많이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소금물로 좀 헹구셔도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증상 완화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구강청결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어떤 소울 부분에 있어서 헛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증상 완화에 의해서 오라젤이라고 이렇게 많이 바르세요. 이제 타피클이라고 해서 오라젤 같은 경우에는 마취 그냥 연고마취제죠. 쉽게 말해서 연고마취제인데 예를 들어서 식사하실 때나 이럴 때 많이 불편하시면 오라젤을 사서 접촉 부분을 조금 발라서 바르면 한 20분 정도는 가요. 15분, 20분 정도. 그러면 음식을 드셔도 조금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증상 완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라젤은 어떤 성분 때문에 6세 미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조금 아프다고 해서 막 오라젤 발라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6세 이하는 오라젤 같은 연고마취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에프사솔이라는 그런 것도 엠파인플렘토니 페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바르는 것들이 꽤 많아요.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콜코스테로이드 이렇게 바르는 거 입안에 바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종류 스테로이드 종류의 크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콜소어라든지 아니면 캥커소어라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말씀드린 바이어스 인팩션으로 인한 콜소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벨라사이클로비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방전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바르시는 것도 증상 완화 그리고 도움이 되시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간을 좀 그런 기간을 좀 줄여주고 빨리 없어지도록 해주고 식사하실 때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오라제를 좀 바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증상을 완화시키고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를 뭐 빨리 치료를 해준다거나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2주 정도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힐링 몸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이 힐링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뭐 힘들어서 삐걱해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 한 몸이 힐링되고 그런데 치과 쪽도 몸이 힐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치가 있는 경우는 힐링이 안 됩니다. 그거는 벌써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치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상태인가 이게 과연 가만히 있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거는 벌써 선을 넘은 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충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 기다린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이 죽습니다. 신경이 죽어서 안 아파요. 안 아픈데 그게 힐링이 된 게 아니죠. 결국에는 그 치아를 나중에 더 많이 썩고 기다리면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캔컬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힐링이 되고 만약에 힐링이 안 된다 2주 3주가 안 된다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우면 디지지에 관한 그런 영향으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몇 가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도 좋지만 미리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방 방법은 우선은 골고루 음식 섭취하시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분 부족으로 인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영양분을 섭취를 잘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쉽게 쉽게 생기고 어렸을 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릴 때 편식하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생기지는 않는데 하여튼 음식 골고루 섭취하는 거 그리고 비타민 이런 거는 어느 연령대나 상관없이 다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어떤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구내염이 일어나는 곳이 구강이기 때문에 구강 청결하게 구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다른 마우스 이리테이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문제가 있으면 심지어는 어제도 저희 환자분 중에 오신 분 중에 리테이너가 끝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져서 픽스 리테이너인데 혀가 자꾸 닿는다고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틀리가 안 맞아서 이렇게 안 돼. 이게 가만히 있어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본인이 보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빨리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적절한 도움을 하시면 불편하게 계속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교정하는 교정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이리테이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틀리가 또 맞지 않아서 불편하실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리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사용하시다 보면 헐어서 오세요. 헐어서 오시면 이제 그걸 조절하면 또 금방 괜찮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구태여 계속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네. 다른 분들도 이제 뭐 귀찮아서 안 오시는 경우도 없고 어떤 분들은 또 치과에 너무 미안하다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또 참으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이 치과에서는 그렇게 조절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조절 받으시고 헐은 게 있으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틀리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헐은 곳이 있으면 식사를 하기가 많이 불편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절들은 빨리 틀리 만드신 치과에 가셔서 조절을 받으시면 오히려 좀 편하게 좀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키 치과 배우국 원장님과 함께 이 구내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원인과 치료, 예방 방법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또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